헬메니블레 헬메니브 헬메니브 네네 어이게 미니안주를 갈아가고 싶다 쉬가쉬가쉬가 양 얘에서 쭈베 얘가? 쭈베 대여 쭈베 이제야 내 중고 얼플랜 하이투투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미리보기는 바라 오늘 BTS 컴백쇼에서 선물의 첫 번째 신곡에 대한 인테리어 궁금하시죠? 네 미리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BTS 컴백쇼의 첫 무대 최초 공개 무대를 만나볼까요 여러분들 모두 최고 공개 준비됐나요? 준비네 편집에 대한 인테리어